종로구를 특히 조작을 많이 하네요 종로구를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종로구에 출마했을 때 조작을 참 많이 했죠 그때도 한 30%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2021년도 4.7 보궐시장 선거도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 중구는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 쓰던 득표수의 20%를 빼앗았는데 종로구는 30%를 빼앗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청원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이게 여러분들 자료가 무슨 자료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입니다 후보별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힘당 오세훈 기본소득당 신지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죠 오염된 자료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일 투표 당일 투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거소투표 이게 다 뭡니까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조작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 거 아니까 이 후보별 득표수를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한 그런 자연수가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제조해서 발표한 거라면 어마어마한 범죄인 거죠 이것이 이렇게 조작됐다는 것을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숫자와 숫자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자연수인 경우에는 거의 뭐죠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4.7 보궐선거에 서울 종로구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정확한 규칙이 찾아진 사람입니다 오세훈의 표에서 동별로 혹은 동산하의 투표소별로 오세훈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빼가지고 박영선의 사전투표 득표에서 더하는 그런 수학적 관계시 정확하게 찾아진 것 아마 이것을 조작한 사람들은 그런 관계식을 누구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해서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모두 다 조작이 된 거죠 사전투표 득표수에 당일투표 득표수에 대한 총 득표수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데이터 뒤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조작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투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제조공장이 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뭘 기여한 겁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내서 이 선거 데이터를 제너레이팅 생산하고 제조하는 불법 제조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불법 제조공장의 엔진이 뭡니까 조작값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중구는 20%를 조작했고 서울시 여러분들 종로구는 30%를 조작한 겁니다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기여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딱 보게 되면 이거지 않습니까 오세훈의 국민의힘이 종로구에서 4.7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15,954표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30%인 4,786표를 훔친 겁니다 빼앗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순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오세훈한테 마이너스 4,786표 박영순한테 플러스 4,786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총 조작규모는 어떻습니까 4,786표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한 9,100표가 되는 거죠 9,400표가 넘겠죠 그럼 오세훈이 빼앗긴 표수는 얼마냐 오세훈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도 오세훈이 빼앗긴 이 득표수는 14% 정도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선거였으면 박영순은 사전투표의 34%밖에 종로구에서 못 받을 건데 몇 퍼센트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까 48%를 만들어 준 겁니다 오세훈은 어떻습니까 62%를 마땅히 득표해야 될 사람이 뭘 했습니까 내 표를 빼앗겨가지고 48%밖에 이런 표를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14.40%라는 것은 오세훈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받은 총 득표수 가운데서 14.40%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표수죠 박영순은 함께 14.40%를 더하고 오세훈이 14.40%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총 득표수 가운데 28.80%의 표를 빼앗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렇게 이런 표를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종로구는 많이 빼앗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게 하나 더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라는 것은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 그래프라는 것은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이 다 뭘 이야기합니까 1번 2번 3번이 이게 다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고 최종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후보가 4.7 보궐선거 서울시 종로구에서 당일 득표율이 36%인데 사전투표를 몇 퍼센트로 발표한 겁니까? 선관위가 48%를 발표한 겁니다 사전빼기 당연히 몇 퍼센트입니까? 플러스 13%입니다 완전히 미친 수치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완전히 쑤셔 넣어가지고 13% 정도 더 밀어준 겁니다 뭐의 14%입니까?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3%를 여러분들 밀어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치를 한 겁니다 종로구의 여러분 구민들이 박영순을 당일 득표에 36% 표를 줬는데 사전투표에 48% 표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교차투표가 일어난 거죠 표를 조작했으니까 사전투표를 오세훈은 당일 득표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종로구에서 60%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몇 표를 여러분들 쪼그라뜨렸습니까? 48%를 쪼그라뜨린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무려 마이너스 12% 완전히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오세훈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왕창 훔쳤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오세훈이 당일 투표율 60%를 받으면 사전투표 득표율 60% 받는 게 정상인 겁니다 나머지 신지회부터 군소정당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모두 다 차익값이 0입니다 차익값이 0이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급섭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공장의 엔진인 조작값을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박영선이 훔쳐간 표를 다 개 내게 하고 오세훈이 빼앗긴 표를 다 원상복귀시키고자 하니까 4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정후 사전투표수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박영선이 종로구에서 11만 231표밖에 못 받았는데 선관위가 얼마만큼 뻥튀기를 해줬습니까 16,017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발표해 준 겁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러고도 여러분들 수사 한 번 안 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오세훈이 여러분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2만 740표인데 종로구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앙순간에 몇 표라고 발표했습니까 15,954표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4번 5번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34% 당일 득표율 36%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1.9% 오차범위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값을 다 찾아내 가지고 수정을 하면 완벽하게 뭐죠 조작되지 않는 표를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조작되지 않는 여러분들 표에서 조작값을 또 여러분들 적용하게 되면 완벽하게 뭘 구현할 수 있습니까 재현할 수 있습니까 조작된 선관위 자료를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조작됐다는 걸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세훈 씨가 당일 득표 득표율의 60%인데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62%지 않습니까 차익값이 플러스 2.6% 오차범위 3% 이내에 있는 겁니다 모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이렇게 도독질을 다한 겁니다 뭘 이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다 이렇게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은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몇 표를 훔친 뒤 가늠할 수 없지만 중앙선거관리내와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를 우리가 손에 넣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숫자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 짓을 여러분들 뭐죠 2017년 대선부터 해 온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재야 전문가 또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2%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얼마만큼 큰 건가 하니까 2021년도 4.7 보궐선거 규모하고 2020년도 4.15 총선 조작 규모가 얼추 비슷합니다 종로구에서 25.2%를 조작했습니다 4.15 총선 당시에 전국의 평균값 조작 여러분들 평균값이 25%입니다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여러분들 12.5%만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12.5%만 전산조를 더해 준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소위 2021년 4.7 보궐선거에 종로구 여러분들 조작상태하고 2020년도 4.15 총선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박영선의 사전 득표율 당일 득표율입니다 사전 득표율 49% 당일 득표율 36% 완전히 미친 수치들을 나온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발각이 안 되고 안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에라이 인간들아 너희도 집에 돌아가면 다 아버지 어머니가 될 거 아니야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그 다음이 오세훈입니다 사전 득표율 48% 당일 득표율 60%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차익값이 마이너스 11.9% 완전히 뭡니까 숫자를 다 만든 겁니다 국민들이 표를 어떻게 던지든 사전 득표율에 얼마나 참가하든 사전 득표율에서 표를 누구에게 얼마든지 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컴퓨터 이용해 가지고 그냥 돌려 가지고 숫자를 발표하고 돼지 개들 함께 뭡니까 이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4.7 보궐선거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함께 얼마를 빼앗아 합니까 사전 득표 참가자 수의 12.61%만큼 이런 빼앗아 가지고 똑같은 플러스 12.61%를 해 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니까 표시는 안 날 거 아닙니까 조작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12.6% 마이너스 12.6%이기 때문에 발가가 안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너희가 도덕질 했지 너희가 선거 사기쳤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돼지 개들은 아무 이야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돼지 개들이 이거 보고도 해석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이거 다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동단위로 한 거 아닙니까 동산화의 투표소 레벨에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입니까 이게 종로구의 여러분들 다 동입니다 일부만 떼냈습니다 좀 자세히 보기에 청운 효자동 사직동 삼청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박영선과 오세원만 빼 가지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후보별 득표소 다 뭡니까 조작이 다 된 거지 않습니까 얼마를 조작을 했습니까 제야 전문가 분석해 보니까 동별로 얼마 훔쳤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에서 4.7 보궐선거에서 얼마를 도덕질한 겁니까 159표를 오세원 함께 빼앗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는 오세원만이 함께 여러분들 얼마를 빼앗은 겁니까 752.40표 반올림회가 752표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청운 효자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한번 보시죠 보시기 바랍니다 청운 효자동에서 오세원만 함께 얼마를 빼앗았습니까 오세원만이 받은 청운 효자동에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85.60표를 빼앗은 겁니다 286표를 빼앗은 겁니다 반올림 해가지고 사직동에서 이러면 오세원만이 함께 얼마를 빼앗은 겁니까 242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다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동별로 우편투표 얼마나 훔쳤는지 얼마나 도덕질을 했는지 청운 효자동에서 얼마나 도덕질을 했는지 사직동에서 얼마를 도덕질을 했는지 삼청동에서 얼마를 도덕질을 했는지 종로 1과에서 얼마를 도덕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덕질을 다 한 겁니다 이렇게 도덕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다 재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된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수정해가지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든 겁니다 청운 효자동 보시기 바랍니다 청운 효자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박영선은 1010표를 받았는데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몇 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까 1296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286표만큼 더한 겁니다 오세훈이 여러분들 선관위가 몇 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까 952표를 청운 효자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얻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는 몇 표입니까 이만큼 빼앗아 갔으니까 진짜는 1238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소위 선관위가 발표하는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조작공장을 급습해서 조작값을 찾아내게 되면 정확하게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정확하게 뭘 구현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가 여러분들 만든 조작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된 값에서 조작되지 않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고 조작되지 않는 값에서 이런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된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조작을 했기 때문에 오세훈이한테서 여러분들 4.7 보궐선거에서 종로구에서 30%를 도덕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덕질한 값 조작값 조작 제조공장을 이용해가지고 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후보별 득표수를 정확하게 뭡니까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만들 수 있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정확하게 뭡니까 선관이 발표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롤리는 다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것을 이 제자 전문가가 이런 분석한 방식이란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딱 걸려든 겁니다 조작값이 2016년 총선만 예외였습니다 총선만 0 0 0 0이 나오는 겁니다 총선 이후의 모든 공직선거에서는 조작값이 좀 다르지만 다 나온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1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부산 여름 시장선거에서는 좀 쫄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박형준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5%를 도덕질했습니다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에서 2배인 10%를 조작했습니다 2027년도 4.7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선거에서는 10%를 조작했지만 서울시장선거에서는 종로구에서는 30% 중구에서는 20%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야 마음대로인 겁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일진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냥 조작값 집어넣으면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술입니다 선관위 자료가 왕창 뭡니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조작공장을 찾아내고 조작공장 안에 있는 이런 핵심 엔진이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사전투표 득표 수수로 후보비를 다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사전투표 득표 수수로 가지고 여러분들 다 뭡니까 중앙선거관린의 자료를 다 재연할 수 있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사기질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조작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 여러분 이거 발각되리라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돼지 개들이 뭐 이런 생각하겠냐 이렇게 생각했죠 다 찾아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지금 종착륙으로 저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서울중산청 출신에 비해서 촌놈들이 이런 끈기가 좀 있습니다 촌놈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 밝혀낸 겁니다 서울법대 이런 엉트리들 출시의 목을 메고 여기서 말 바꾸고 저기서 말 바꾸고 동의니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윤석열 대통령 무슨 자유가 35번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애견 키울 수 있는 자유입니까 뭐 그 양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죠 공 박사님 저도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쉬운 겁니까 선거를 도둑질했는데 그것도 못 밝히면 특수통 검사는 말라고 여러분들 대통령 나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선거를 지금 여러분들 제2아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뭡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밝혀낸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까지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방식도 동일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뭐만 다릅니까 조작감만 다른 겁니다 이젠 누가 했냐 이런 조작 누가 했냐 이야기죠 중앙선거관련의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전남대학교 사학과 출신의 행정대학원 출신 후 선관위의 요직을 거치고 여러분들 지난 몇 달 전에 장관주로 영전한 박찬진 사무총장께서 이거 아십니까 알든 모르든 나는 모르겠고 선관위 자료가 다 조작됐으니까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러고도 뭐죠 사전투표에 의심과 의혹을 제기하고 경고를 발신한 사람들을 고소고발이나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여러분들 숫자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구라도 치지 않고 뻥도 치지 않고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양아치도 아닙니다 누구처럼 사유로 부정선거 이용해야 여러분들 뭐죠 국민들 덩치고 국민들랑 사기처가 여러분들 후원금 받아 처먹고 하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렇게 후원금 받아가지고 밥 사먹고 빵 사먹고 이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숫자를 가지고 근본 출신이 연구직 출신이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숫자 봐라 당신들 변호할 수 없다 숫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호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조작이지 어떻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 서울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차이값에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죠 이건 작품입니다 종로구 박영선 플러스 12.6% 중구 플러스 11.1% 성동구 플러스 9.5% 용산구 10.2% 광진구 9.9% 동네문구 10.9%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조작입니다 누가 조작했노 누가 조작했노 중국인민공화국의 여러분들 선거관련회 조작했습니까 누가 조작질을 했습니까 어느 놈이 이것을 조작을 했습니까 어느 놈이 이렇게 표를 도덕질을 했습니까 국민들 허락도 받지 않고 오세훈이 표를 도덕질해가지고 누가 박영선한테 이런들 쓰셨나 좋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오세훈이 종로구 마이너스 11.7% 중구 마이너스 10.4% 성동구 마이너스 9.0% 용산구 마이너스 9.5% 완전히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서울시민이 다 미쳐가지고 오세훈이 당일 투표에서 압승으로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 뭡니까 박영선이 압승으로 지지한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평균값 밑에 한번 보시기만 기가 찹니다 박영선 플러스 10% 오세훈 마이너스 9.3%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서울 25개 지역구에서 평균적으로 오세훈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9.3%를 빼앗아가지고 박영선에게 10% 정도 밀어준 겁니다 오차를 보며 고려하게 되면 얼추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10%씩 되는 거죠 20% 정도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조작하지 않은 신지에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게 평균값이 뭡니까 마이너스 0.2% 오차범위라는 겁니다 정상투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이아 전문가가 뭘 합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한 공장을 찾아내가지고 그 공장의 여러분들 엔진에 해당하는 조작값을 딱 여러분 압수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박영선이 도덕질 해간 것을 여러분 다 토해내게 하고 오세훈이 여러분들 약탈당한 것을 다 도에주가 정상으로 해가지고 차익값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하니까 오른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쪽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죠 이게 자연수라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값 보니까 박영선 마이너스 0.1% 오세훈 플러스 0.8% 신지혜 마이너스 0.2%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이 정상적인 투표를 가지고 조작값을 또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뭡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선거 데이터 를 그대로 구현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현된 구현된 조작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그대로 조작값을 적용하게 되면 또 조작되지 않는 원래 상태로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계속 한 겁니다 2017년도 대선부터 그래서 문재인이란 사람이 남긴 최고의 지적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 선거 사기가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만들어낸 것이 그게 문재인이 가장 큰 공입니다 문재인이가 가장 여러분들 잘한 게 선거 사기의 생활화 선거 사기의 일상화 선거 사기의 대중화 선거 사기의 보편화 이걸 이제 구현 한 겁니다 한국 언론은 침묵하고 대법관들은 뭡니까 선관이 잘한다 선관이 잘한다 이 짓 하고 신임 대통령 딱 다물고 한동훈이 잘생겼죠 머리 좋죠 영어도 잘한다면서요 안 하겠죠 뭐 나라가 망한 겁니다 뭐 나라가 아니고 개판인 거죠 조작 안 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서울의 종로구 는 30% 화끈하게 조작한 겁니다 종로구는 본래 조작이 좀 심한 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21년도 4.7 보궐선거 부산은 뭐죠 다 10% 많이 조작을 안 했습니다 종로구는 30% 서울 중구는 20% 화끈하게 조작 한 겁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부산은 그런데 또 여기 보시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더 낮추어 가지고 부산은 5%만큼 조작 안 한 거죠 쫄았다는 이야기 하도 사람들이 왕왕거리니까 좀 쫄 수밖에 없겠죠 그 그래프를 딱 나타내면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부산하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서울 조작 한 거 하고 플러스 10 마이너스 9.3 부산은 뭡니까 플러스 6.7 마이너스 6.4 이런 짓으로 한 겁니다 조작 안 한 데는 누구죠 신지에 조작 안 했으니까 뭐죠 뭐 일단 수치가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 을 다 해가지고 다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숫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작 정도를 쭉 여러분이 말씀 드렸는데 반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5% 절반만큼 여러분들 4.7 보궐선거에 비해서 절반만큼 조작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쫄았다는 이야기죠 정권도 바뀌었고 계속 떠드는 사람이 나오니까 하루에 한 명이 알아도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은 겁니다 이완용 이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완용 이보다 이완용 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 지금 덕실덕실 하는 겁니다 성급하라 이러면 후원금 걷어서 뭡니까 빵 사먹고 밥 사먹는 놈도 있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감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팔아서 밥 먹고 사는 놈도 있고 별 놈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게 밝혀지든 밝혀지도 않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사실과 진실이 사양의 향기처럼 이렇게 이 나라에 다 가득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과 진실을 계속 알리는 그런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보시고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나라 살리는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홍길동의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가 여러분 인극적인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우리 우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니까 정의가 구현되는 것까지 노력해야죠 이게 뭐 밝혀지지 않고 다 덮히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를 못 뽑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중국인민들하고 북한인민들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는 것을 지켜내야 그 손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죠